안녕하세요. 김현진의 인터뷰쇼 맹장전 용감한 사람들을 모시는 코너 오늘은 드디어 여자분을 모셨습니다. 나 그동안 여자분들 되게 모시고 싶었는데 후려 맞아야 될 남자가 앞에 좀 많아가지고 인제야 모셨는데 요즘 핫하다 이러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래도 핫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효녀연합 다들 들어보셨죠? 효녀연합 하시고 계시는 우리 홍승희씨 그리고 원래는 그 언니 대신 홍승희씨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편찬하셔서 못 나오셨고 옆에서 그 역정을 지켜보신 그 도움을 주시는 해달님 모셔가지고 아무래도 딴지 청취자들은 좀 남탕이 많잖아요. 또 이것들도 무슨 매갈충, 폐미충 얘기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지금 나가. 하여튼 페미니즘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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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승희씨는 제가 원래 해도 해달림도 그렇고 원래 한 1년쯤 전원에 먼저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 그리고 홍승희씨 별로 안 예뻐서 동생 질투한다는 새끼들 잘 들어라. 내가 봤는데 언니도 이쁘게 생겼다. 하여튼 제가 이제 라종일 교수님하고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하는데 맨 앞에 되게 이쁜 자매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덩치가 좋은 남자가 보디가드처럼 와있었는데 되게 둘이 닮았는데 이뻤어. 그랬고 내가 아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북콘서트는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한 아저씨들이 단체로 막 오고 그래요. 난 그런 점을 되게 좋아하지만 하여튼 예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마이크를 달라고 다들 잘 안 나서잖아요. 여자들은 그때 마이크 달라고 하시더니 그때 승희씨 맞죠? 네. 승희씨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암담하고 앞이 참 안 보이고 사회가 너무 그렇다. 자 어떡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니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옆에 그 점자는 라종일 선생님을 놔두고 선생님 저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진심으로 사는 게 족같죠? 막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어 이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되게 좋다. 그리고 이메일도 몇 번 주고 받고 했었는데 역시 내 책을 읽는 사람이 몇 되지 않지만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거 뭐라 그러지 낙공수 때 뭐 이렇게 뭐 뭐 뭐 하여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 뭐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제가 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에? 맞아 깔때기. 이렇게 깔때기 한번 대봤어요. 저 안 그러는 거 잘 아시죠? 청취자분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또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효녀라는 말은 거의 사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발상하게 되셨어요? 사실 효녀라는 말이 지금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버이에 대한 패러디로 즉석에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쵸. 어버이의 대척점에 있구나. 사실 효녀는 아니지만. 아니 효녀죠. 거국적으로 대승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를 향한 효녀가 아닌가. 그러면 이 두 분의 인생 역정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대강 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한테 이 효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번 좀 간단히 들려주세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아 태어나서부터요? 네. 저는 언니랑 두 자매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랑 거의 둘이서 잘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좀 학교가 되게 답답했어요. 틀에 박힌 교육 제도가.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검정고시 보고. 언니도 검정고시였죠? 네. 언니도요. 언니까지 오셨으면 여기 네 명 중에 세 명이 자퇴생. 검정고시 동문일 뻔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는 다니신 거예요? 네.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검정고시 보고. 그때 2008년 촛불 집회 때 처음 광장에서 집회를 참여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학생 운동하고 그러다가 좀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우연히 그림 그리면서 좀 마음에 있는 막 상처들, 힘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다가 나중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엔 거리로 나와서 이제 퍼포먼스도 하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뀔 기미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그때 작가님 콘서트 가서 막 울게 됐었고. 그 이후로 네.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혁명은 점진적인 거니까. 네. 제가 그때도 대강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러면서 약간 무책임한 소리 했었지만. 역시 혁명은 점진적인 것이다.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리영현 선생님 생전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징징거린 적이 있어요. 울지는 않았는데. 아씨 세상 안 바뀌고. 이러니까 저를 많이 보시면서 몇몇 사람이 경찰서에 가야 돼. 뭐 이러시더라고요. 감옥도 가야 되고. 난 안 가. 이런 얼굴로 쳐다보긴 했는데. 사회는 나선형이기 때문에 돌면서 바뀔 것이다. 근데 그 나선형을 돌리는 분들을 오늘 모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희 방송이 지금까지 그 나선을 거꾸로 돌리는 분을 많이 모셨거든요. 네.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해달님은 어떤 인생 역정을 걸어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여기 홍승희 씨나 홍승은 씨에 비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도 쭉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서 몸을 담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살다가 좀 못된 선배들을 만나서 그런 대개 이쪽에 입문하신 분들이 그렇듯이 좀 불운한 책들을 읽고 불운한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요. 되게 클래식한 역정이다. 그래서 되게 색다를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인생 경로를 통해서 살았고요. 다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춘천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연에 서로 다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 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직장은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홍승은 씨가 하고 계시는 춘천의 인문학 카페 36.5 이거 운영을 참여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거 운영 같이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연구소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아. 제목 들었습니다. 0점 연구소라던데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사실 제가 여기서 박사 뭐 따고 학위 따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선배 말로는 학위를 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겪어보니까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연구 그다음에 해야 할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꼭 이제 학위 딴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같이 책 읽고 또 활동 같이 해 나가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어떤 그냥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 달고 소장되고 명함 먼저 만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명함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인문학 카페가 여러 군데에서 좀 지원도 받고 활동을 보통의 카페랑은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는 어떤지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는 승희 씨가. 네. 처음에 언니랑 저랑 같이 감성놀이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창업지원금을 받아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술로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공동체 그런 공간으로 이제 36.5도를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로 해다님을 만나게 되고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제 카페 활동 같이 안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36.5도 활동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서요. 그 사회적 목적을 이제 추구하면서도 같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이제 그 수익을 가지고서 여러 이제 문화예술 혹은 인문 모임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지역 청년들하고 해나가고 있어요. 네. 네. 지역 청년이라면 춘천에 좀 뭐랄까 소도시인데 지역 청년들이 좀 있습니까? 되게 없고요. 다행히 근데 저희가 위치가 강원대 근처에 있어서 강원대 학생들이나 근처 이제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근처에 대학가 주변에 서점도 없고 뭔가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술집 위주고 주로 성인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밖에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분께서 만드실 때요. 네. 네. 카페가 어떻게 그래서 성인들이 노는 공간에 대항해 수입은 좀 꾸려 생활은 되나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말에 세무사님들한테 저희 정산을 받는데 재무제표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재무제표인데 계속 어쨌든 지금 2, 3년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도 사실 생각도 안 했었고 저희들끼리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활동,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해나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금조금씩 더 지원도 받게 되고 또 주변에 또 도움도 그만큼 또 많이 받게 되어서. 그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으신다고. 맞습니다. 네. 나라 세금으로 그런 일 좀 해야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홍생일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소위 SNS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SNS 통해서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하시는 건 알고? 네. 페이스북만 거의 하고 있어요. 트위터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글 쓰시는 게 거의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제가 되게 부끄러울 만큼 글을 정말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사유도 되게 깊고. 그래서 제가 되게 아우 축팔려. 이렇게 해서 막 그랬는데. 아 그런 사유와 글 솜씨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그러니까 뱉어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글을 되게 요즘에 제가 그동안 써왔던 글쓰기는 좀 선엄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진짜 삶에서 나오는 좀 더 구체적인 내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네. 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되게 창피하죠. 그런 얘기 쓰려면. 학생운동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어떤 종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명감 어떤 정말 사람들을 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뀔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학생운동 할 때도. 그래서 그 사명감에 하는 운동이 내 삶을 되게 역설적이게도 소외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폭력들 이런 젠더 문제도 되게 부차적인 것들로 여겼었고 사실. 그래서 그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억압된 영혼이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그래도 많이 풀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이로 치면 제가 이제 큰 언니뻘인데 저 지금 계속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 뭐 저 나이 때 얼마든지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참 기특하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가지고 되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그 나이 때 그런 시선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되게 괴롭고 싫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좀 그래요. 저도 막 벌거벗은 것 같고 기분이 그런데 그런 시선들이 많잖아요. 좀 아이고 기특하다. 특히 진보 남성들 아저씨들한테 아이고 이쁘다. 근데 자기 자식이 그런 활동하면 절대로 싫어할 거면서. 남의 자식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소위 뭐랄까 귀여워하고 기특해하고 그런 시선을 볼 때 어떠세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좀 불편하고. 사실 제가 어떤 희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내가 행복해서 내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인데. 마치 그분들은 어떤 자기의 진영 논리 속에서 그거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고마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는 되게 감사한데. 뭔가 이번에 효니한업 두고서도 그렇고요.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그냥 저도 인간으로서 하는 건데 되게 제가 여성이고 젊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36.5도는 그 언니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홍생애 씨는 그 신촌의 문화대학인가? 그런 거 하신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신촌대학교라는 대한대학교가 있어요. 신촌에 있고 SNS 신촌대학교라고 검색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로 있어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효녀연합 퍼포먼스 이후에 좀 여러 사건을 거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다 중단한 상태예요. 청년예술가 네트워크도 그렇고 네. 아니 어째서 중단은? 그냥 지금까지 젠더 문제에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심 있게 봐왔던 어떤 이슈들이 정말로 내 이슈인가? 이런 성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슈 중심의 어떤 운동들 또 어떤 내 삶을 담보하지 못하는 운동 방식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좀 내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른 방식의 운동 방식? 뭔가 내 삶의 이슈를 만들어가고 이거를 은폐된 폭력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폭력들이 어떻게 세상이 드러나게 할 것인지 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다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보통 요즘 청년들이 저도 먹고 살길 고민을 하지만 어떻게 취직을 할까?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기 개인적인 삶을 이루는데 많이 집중을 하는데 세상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는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실 좀 되게 어렸을 때 죽음을 생각했었어요. 자사 시도도 몇 번 했었고 그러면서 좀 어차피 내 인생은 나는 뭐 어떻게 돼도 괜찮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위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봉사활동도 하고 축구집회도 나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세상을 뭔가 바꾸고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나를 소외시켜 왔던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모든 사회 문제가 사실은 아주 개인들의 은밀한 은폐된 폭력을 들춰내면서 사회 문제화가 된 건데 당장 제 삶에서 느껴지는 은폐된 폭력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등지고 멀리 있는 사회 문제만 얘기해왔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에 그 은폐된 폭력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 느끼는 건 그 젠더 문제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여성으로서 느꼈던 불편함들 이런 편견의 시선들 대상화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굳은살이 배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번에 효녀연합 이후에 이제 저희 언니랑 저 둘러싸고 이런 사건들 통해서 아 내가 너무 무뎌졌었구나.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제가 어버이 연합 앞에서 웃는 게 되게 비위가 좋다고 막 하시는데 비위가 좋다기보다는 좀 저를 폭력의 상황에 노출시키는 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학대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동안 폭력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폭력적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런 폭력을 들춰내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미소녀, 개념녀 이러면 아니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라고 대답해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제가 남자였으면 미소남, 개념남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성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되게 대상화되는 거고 제가 애초에 전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로 어떤 여성이라는 상품으로 유통되고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어버이 연합하고 그렇게 약간의 충돌 상황이 있을 때 약간 몸싸움 같은 게 있다던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충돌적으로? 처음에는 없었어요. 네. 다음 주에 집회에 나오실 때 제 사진이랑 효녀파리 홍승이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효녀연합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시면서 종북이라고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그때 또 옆에서 공연하고 있었는데 저 만나면 때리실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나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어떻게 험악했길래? 뭔가 이렇게 피켓도 다 제 사진들을 쫙 뽑아오셨어요. 진짜 공포스러웠다. 제 그동안 퍼포먼스 했던데 작업 사진들 다 뽑아오셔서 이거를 막 홍승이의 정체를 밝혀라 막 이러면서 그거 나중에 다 수거해가지고 어디 붙여놓으면 되게 고마워 나의 인생 역정을 프린트해주더니 거리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되게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막 막대기로 때리실 것 같아서 조심히 뒤로 빠져나왔어요. 그 뭐지?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같이 하던 사람들은 제가 퍼포먼스 할 때 그때그때 다른데 주로 청년예술가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만난 예술가들이에요. 연극하는 친구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그림 그리고 작곡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청년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연결망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도 같이 즉흥적으로 계획해서 하고 그래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나도 그런 활동에 관심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심이 있으시면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페이스북에서 청년예술가라고 검색하시면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연락하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에서 홍승이를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관심사가 이렇게 4.16 때 세월호 사건에서 이렇게 젠더로 쭉 어떤 순서로 이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기반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는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그 이슈 중심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또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국정교과서였고 그 이후로 한일 위안부 협상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기절을 무너뜨리는 일에 쭉 관심이 다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번에도 효녀연합에서 들고 나왔던 게 인간에 대한 예의였거든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을 저버리는 역사도 팔아버리고 이런 그냥 비상식적인 건 막아야겠다는 그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긴 한데 이제 이 절박함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성찰하게 된 거고요. 마치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민주주의나 여성의 불편한 목소리들 이런 게 사치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도 모 정치인이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파도가 치고 있는데 뭐 조개 줍고 있는 소리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니 나한테 조개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조개에 내 목숨이 걸렸어. 이런 걸 수 있는데 아 막 해수음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이 사건에서 되게 느꼈던 게 그 진보 마초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이 저희 언니가 이제 효녀연합에 대해서 아니 진보랑 마초는 진보 마초라고 단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슨 친일애국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지금 위안부 한일협상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왜 여성의 문제를 굳이 들고 나와서 대의를 뭐 이렇게 흙탕물을 만드냐 네. 근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관점이 사실 저도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있어 왔던 거고 어떤 대의적인 이슈 하나를 위해서 그런 여성의 목소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편한 목소리들을 되게 거세해왔던 그런 운동방식이었다는 게 되게 성찰이 됐어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또 여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친다 그러니까 해달님한테 지금 이 예쁜데 개념도 있네 뭐 이런 사태에 있어서 홍승은 씨가 뭐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개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좀 차분 너무 차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차분하지는 않는데 오늘 너무 차분하신데 그때 김모 씨와 장모 씨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 어떤 건 페이스북에서 동생이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 언니가 와서 초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홍승은 씨가 굉장히 많이 외모로 이슈가 된 다음의 일이죠. 네. 그 다음에 홍승은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외모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집회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던 수요집회가 벌써 천 번 이상이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그분들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제기하셨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이번에 어떤 얼굴도 예쁜데 개념도 있는 홍승이 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외모라고 하는 것 항상 이슈 메이킹을 받는 그 요소들 중에 한편으로는 외모가 너무나 부각되어 왔다는 게 보였었나 봐요. 홍승이 씨 입장에서는 사실 누군가를 그건 누가 봐도 보이니까 위안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이 남성을 위안해야 한다라고 보는 그 입장 그러니까 위안부 종군 위안부를 우리가 착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기반에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나 제가 개념이는데 예쁘기까지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런 거잖아 사실 그런 시선 안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기를 하셨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너는 이렇게 예민하게 개념도 있고 얼굴도 예쁘다고 하는 건 칭찬인데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민하게 구느냐라고 이제 제기를 계속 하셨던 거죠 거기에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저도 몇 번 봤을 때는 아니 칭찬을 왜 칭찬이라고 듣지 못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갈수록 인신공격에 성폭력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제 그런 제기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단순하게 예쁘다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 혹은 뭐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맥락 그 다음에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를 겪었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함께 놓고서 보면은 우리가 성찰할 여지가 있다 성찰을 하면서 혹은 내가 어떤 폭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예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초점이 계속 맞아서 실제로 그거를 아예 뭐 그럼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는 말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아마 차단을 하게 됐고 그게 거기서는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쪽에서 열을 받아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욕을 하시고 어떤 특정한 정해진 커뮤니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떤 느슨한 연합인 거죠 그분들의 장씨하고 김선진씨 그 두 분이 심지어 그중에 한 분은 책도 낸 작가씨라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발언력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좋아요 혹은 패친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실제로 책도 내셨고요 어쨌든 지면을 가졌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글들을 다시 공유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펴내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이렇게 하셨던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하시다가 제가 끄는 말 동생이 위안부 문제 엄청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 언니가 초친다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과정에서 언니의 성장 과정이 궁금하다 피해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질투한다 동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사실은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제가 언니를 본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야 씨발 예쁘다니까 진짜 방송할 때 욕 절대 안 하는데 그쵸 성녀님 예뻐 예쁘다고 맞아요 되게 닮았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갑자기 화를 막 내네 저는 또 이제 두 자매분들을 다 알고 있어서 사실 되게 사이가 또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SNS 상에서는요 네 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당장 그저께까지만 해도 승희씨가 같이 집에 있다 갔는데 SNS 상에서는 되게 두 분께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거의 이제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까지 느껴진 게 무슨 카인과 아베리오 이런 심한 정말 질투하는 큰 애의 이런 거는 처음이야 뭐 이 정도로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몇몇 분이 굉장히 또 성폭력적으로 야 누구누구는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만져줘야 되겠다 뭘 만져 어딜 만질 건데 그리고 잘 만져 잘 만지는 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하여튼 아니 또 해명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네 그 만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물리적인 만진다라고 하는 게 물건을 물건을 만지거나 아니면 뭐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사물이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홍승은씨를 인간이 아닌 사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병신으로 그냥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진다라고 썼다라고 이렇게 국어 대사전으로 후려 마실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해명인지 또 2차적인 모욕인지 모를 말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언니를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홍승은씨도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되게 못생겼을 것이고 신데렐라처럼 구박을 했을 것이고 콩쥐와 팥쥐같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똑같이 이런 말을 돌려드리면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성장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오히려 아마 김선진씨 같은 경우 실명 거론해도 되죠? 네 그분은 예전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라고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더 소름끼쳐요 세상에 아마 그쪽에서 결국 막판에 선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끊임없이 어쨌든 그런 정치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이런 반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 같고 장주원씨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장주원씨도 사실은 되게 좋은 강남에서 사셨다가 유학까지 가셨던 분이 국내에 있는 춘천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에게 이런 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욕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 것 같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되게 젠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저희 언니가 남자였고 오빠가 동생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화 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걸 얘기했으면 꼴팸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언니가 아니라 오빠였으면 질투한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고 이분들이 옛날부터 조금이라도 여성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꼴팸이 같은 사람들을 계속 물어뜯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있는 정서 속에서 일어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분들보다 더 소름 끼쳤던 게 그분들이 그런 게시글 올렸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노란 리본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소녀상을 네 소녀상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분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분들 팔로워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동지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초적인 인권 감각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대체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며 정말 이게 맞나 이 변화 방식이 그래서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또 낙영원 한 명 만들어서 해외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닌 거지 진보 낙영원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제 그 피해 사례를 캡처한 거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돼지 같은 오크 그러니까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오크라 이거지 못생긴 돼지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인권을 이렇게 얼굴이 좀 괜찮은 애들이 다 따먹는다 그 과실을 그런 글을 봤는데 아 끔찍하다 진짜 아 정말 이거 들으시는 딴지 청취자들 만이라도 이런 걸 좀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참 너무 속상해 진짜 근데 또 이런 얘기를 저는 평소에 늘 조근조근 하는 편이에요 조근조근 조근조근 설명하다가 오늘 막 씨발 이러고 정말 방송 처음으로 욕하고 나 하여튼 이랬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여성혐오적인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이런 발언 말고 좀 개인적인 치근거림 이런 건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막 후원 계좌가 제 핸드폰 번호예요 그래서 계좌를 공개해 놔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실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래요? 만나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그런데 개인 메시지로 그런 게 많이 와요 나대지 말 마라 너 매갈년이었지 이러면서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김치녀 무슨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효녀여나 봉승희의 역겨운 실체가 밝혀졌다 하면서 매갈을 한다 제가 쓴 글에 여성 혐오 정서가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서 메갈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메갈리아만 가지고 혐오를 비판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다른 배경들을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인데 그걸 가지고 홍승희 메갈년이다 메퇴지다 이러면서 그게 일베에도 똑같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종북이라는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런 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메갈년이다 꼴팸이다 이런 욕을 들으면서 사실 같은 진보라고 하는 분들조차 저에게 속았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얘도 페미니스트였어 꼴팸이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되게 이상했어 저의 존재는 그대로인데 그렇게 오징어 씹히든 막 씹히고 그러니까 무슨 벌레를 본듯이 세상에 이거 페미니스트잖아 뭐 이런 식으로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스트가 거의 나병 환자나 뭐 에이즈 환자처럼 이런 병을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바이러스를 보유한 듯이 굉장한 욕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이게 진짜로 혐오가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만만한 상대가 사실 여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열등감이 그 기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등감을 어 뭣도 아닌 애들이 저 여자들 막 거슬리고 그래서 김치녀 된장녀 이런 대상을 만들어놓고 저도 김치녀라고 막 하면서 아니 근데 거슬린다는 게 참 이상한 게 거슬리는 짓을 한 적도 없잖아 네 나댄다고 자꾸 그런 말 되게 많이 나댜라 나댜지 말라 나도 그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이만한 고통 가지고 왜 뭐 엄살이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검열과 자기 억압이 심하고 자기 학대를 하는 게 익숙한 현대인들의 이런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거 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번에 되게 느낀 게 제가 여성으로서 이런 불편함을 말하고 이번에 공동대응한 이 사건 자체가 되게 가볍고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 같이 성찰해야 되는 문제고 단순히 김씨 장씨의 문제 이전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승희야 너는 큰 일을 해야지 왜 작은 일에 그러냐 막 왜 큰일이 뭔데 남북통일 수소폭탄 저지 근데 저와 사실 함께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 아니 젠더 문제 이거는 분명한 그리고 사회 문제가 개인의 문제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오히려 너도 먹물 아니냐 너도 결국 너의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니냐 혹은 피해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존의 페미니스트에게 해왔던 그 편견을 그대로 저한테 바라보는 거예요 동지라고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 조차도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누구와 혁명을 하겠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춘천에 지금 지내는 것도 이런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랑 해다연님이랑 같이 있는 분들 네 제가 대신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다른 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 지금 한국이 여성의 전화 통계로 2014년에 3일에 한 번 여성이 범죄를 당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여성 범죄자 여성 범죄자래 여성이 범죄를 당하는 확률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해일에 조개 죽는다고 하겠지 그렇죠 난 지금 조개를 죽겠다고 조개가 지금 존나 중요해 하여튼 남성들이 자기가 가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진보 남성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자기는 언제나 조금 어떤 이런 인간 해방에 대한 네 교류계층에 억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위치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엔가 자기가 은연중에 여성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안 순간에 이거를 되게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아 나 오늘 또 이제 또 독자 떨어져 나가는 소리 들려오네 와수수수수수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외국의 블로그를 번역한 걸 봤어요 어떤 건지 제목을 정확하게 알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 같고 이건 일부 남자일 뿐이잖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일부 남자의 문제를 왜 전체로 국한시키냐 일반화에 오류하지 말라고 네 일반화충 막 이러면서 근데 경찰들이 다른 직업군보다 인간에 대한 뭐랄까 혐오랄까 인간에 대한 지쳤다랄까 그런 정서가 굉장히 심하시대요 왜 그러냐면 직업적으로 범죄자를 상대하잖아요 네 근데 그 범죄자는 그 사회의 5%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90%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90%가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들은 우리 사회의 5%를 차지하는데 그분들을 이분들이 다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남자들 중에서도 정말 막 되게 미친놈들 뭐 이게 사람을 뭐 이렇게 정말 토막내서 파먹고 뭐 석유로 불질러 죽이고 여성을 이러는 사람은 전체의 4% 전체 남자가의 4%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4%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나는 남자는 거의 다가 2,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가 만나본 남자는 2, 4%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착한 96% 나 억울할 거라고 생각은 해 그러니까 그 4%를 좀 말려주세요 근데 진짜 이것도 96% 남자들 곤란하겠다 싶은 게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절대 미친놈 구분 못해요 저놈이 집에 가서 일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친구끼리 있을 땐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저놈이 지 여친을 패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정말 후레자식같이 우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저 사람 그냥 보기에 친한 형이고 정말 좋은 친구고 저 새끼 좋은 새끼야 진국이야 이러는데 지 여친한테 러쉬 앤 캐시 좀 땡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 4%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일부 남성 일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진짜 저는 평소에 늘 하고 싶었는데 전에 그런 얘기 했다가 딴지일보 사상 최초로 리플이 600개를 넘어가는 대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이번엔 또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도 저희 맹장전 들어주시는 분들은 조갑재도 견뎠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대응은 하실 거죠 네 끝까지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무렇게나 한마디씩 던지는데 같은 여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없어요? 사실 여자 남자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제 이번에 느꼈는데 여성혐오 정서가 여성한테도 만연해 있어요 저한테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런 김시장씨 이런 분들에게 동조했던 분들도 스스로 아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나는 휴머니스트에요 이러면서 어디를 싹싹 피해가려고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성 남성의 그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너무 쉽게 여성을 희롱하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 일상 속에서 그냥 공기처럼 존재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쯤에서 여성혐오가 뭐냐 이걸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성혐오 이러면 보통 남자분들이 펄쩍 뛰면서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러거나 난 여자친구도 있어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혐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딴지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여성혐오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각에 귀 기울인 후 맹장자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